할렐루야 할렐루야 We praise the Lord who has given us His grace once again this morning, this evening It's a long day We praise the Lord who has given us His grace once again this morning, this evening And the word of God for this evening will be Hebrews chapter 12 from verse 1 to verse 2 Hebrews chapter 12 verse 1 to verse 2 Hebrews chapter 12 verse 1 and verse 2 Therefore, since we are surrounded by so great a cloud of witnesses, let us also lay aside every weight and sin which clings so closely, and let us run with endurance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looking to Jesus, the found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In this Hebrew this Hebrew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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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금리자막 제가 꼴찌를 했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우리 학교에서 이것에 대해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광고판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등부터 꼴등까지 이름을 일렬로 나열했습니다. 첫번째는 일등의 이름이 적혀있었고 맨 위에 있었고요. 아주 계속 내려가서 맨 밑에 제 이름 벨리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고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르는데 얼마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희가 컨퍼렌스에 갔고 집행에 갔고 부흥회에 갔고 굉장히 따라오릅니다. 여기 임만의 기도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정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집에 가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다시 넘어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때의 그리스도인의 경주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그저 400m 단거리 경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믿음은 한 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야 한 번 믿었으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으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히브리서 11장이 다 전부 믿음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할 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bible에unte이 그래서 그로 인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십의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주위에 이렇게나 많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예시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수치와 고난과 모욕과 핍박을 받았어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이렇게나 많은 믿음의 예시들, 이런 선진들이 있었으니 우리도 그들과 같이 경주를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은 쉽지 않고 잘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칭찬이 말은 이제 꽃길이 펼쳐진 길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네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와 같이 장미꽃 잎들이 앞에 펼쳐진 그런 길이 아니면은 그런데 이 길은 잎들과 박물 kit, 바다를 풀려서, 삽을 풀렸어요. 여기있는 도로는 못받고, 미 Sherman, look, 비트, 흰, 도로 등으로 풀리는 것입니다. 이 길은 농 законч기는 전상에 참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보이고 이 길을 보이고 성이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일이가 있는 곳이라도, 이런 곳이 있는 곳, 다른 곳도 있고, 이곳에 있는 곳은 자랑이 있습니다. 내리막길도 있고 폭풍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아버지들의 삶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려 했을 때 가족을 제외한 세상 전부 다가 거의 전부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놀리고 목욕했습니다 노아는 그런 핍박이 있었어도 믿음으로 이겨냈고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전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다면 그 유산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가고 이 가족과 친척과 아비집을 다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뎠고 아이가 없는 사람도 견뎠는데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견뎠 것입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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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한 사람씩 볼 수 있지만 그 사람 전부 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와 고난이 있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병, 가족, 문제, 직장, 학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고통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더 낮게 격려하고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고난들은 여러분들의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야구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liner 정상의 이러한 사 Turbo 렌딩에 9절 말씀 제임스는 백핫 아멘이니인 그 후에 나와나 넌 좀 안 낙상나 아픈픈 아틀린 때가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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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틀린 때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신앙생활은 마라톤이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This means you don't run with your feet You don't run with your hands You don't run with your body 발로 뛰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뛰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뛰는 것도 아니고요 발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경주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더 가야 되고 이걸 하고 저걸 더 해야 돼 그러면 경주를 더 잘 달릴 거야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사실 신실한 경주자의 열매이지 뿌리는 아닙니다 I want to turn to just one verse Hebrew 11 verse 6 Hebrew 11 verse 6 Hebrew 11 verse 6 Hebrew chapter 11 verse 6 When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whoever were drawn near to God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seek him Hebrew 11 verse 6 And so the only way we please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녁시간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다 읽어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무엇으로 칭찬을 받았나요? 그들의 행위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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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주는 내가 보기에는 이걸 더 하고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경주가 아닙니다 진정한 경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모세 형제와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요청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에게 주심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그를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2024년 5월밖에 안 됐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수를 했는가 보다 그래서 2023년으로 저희가 숫자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사님이 그것을 읽고 헷갈리실까 생각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저희가 바꾸기 전부터 이미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걸 왜 바꿨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실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냐 그것을 알았던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그걸 몰랐고 그저 그럴 것이라 생각했던 수축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큰 실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런 편리한 것보다도 진리를 더 중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 마음가운데 무언가를 특정한 것을 하라고 확실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엇을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운영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보기에 옳아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정을 거칠 때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일 년 내내 계속하는 것입니다 나 그냥 예수님 믿어라고 한 번 믿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진리와 거짓이 있는데 그 매순간마다 항상 믿음으로 그 진리를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실용적인 예시를 들자면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 죄를 지울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죠 매일, 매순간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원 3장 5절 말씀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해 여와를 의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 Timothy 4, verse 7 2 Timothy 4, verse 7 디모데 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움을 주먹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싸운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한 것은 발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여의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설령 성공과 승리를 했다 했지라도 우리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잘 믿음으로써 경주를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결승점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웃음과 미소와 따뜻한 포옹으로 반겨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may the lord bless us through this message today 두 잔과 통 자통보이판에 통해 주소와 랑 빙빼고세 지는께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let's close up the lord's prayer let's close up the lord's prayer let's close up the lord's prayer let's close up the Lord lead